오늘의 댓글은 강보원 친구가 케빈이랑 스텔라 모두 잘한 것 같아요. 최고 최고예요.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찍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이랑 스텔라도 촬영할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친구도 재미있게 봐줬다고 하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꼬마 친구들이랑 노래도 만들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모야모야 패밀리를 사랑하는 모밀리 친구가 케빈님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올라왔네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스텔라가 만든 뮤비 재밌네요. 케빈님 별자리 친구 왔다 가요. 점심 꼭 챙겨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늘도 맛나게 점심 드세요. 어 케빈의 영상을 봐주는 것도 고마운데 점심까지 챙겨주다니. 친구 최고!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어 알림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 보러 출발!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이 차 안에서 하는 데시벨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친구들! 지금 케빈이 촬영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케빈 너무 배가 고파요. 꼬마 친구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꼬마 친구들이 사옥한 시간을 케빈이 몰래 먹을 거거든요. 조용 조용! 근데 꼬마 친구들이 이 데시벨 100을 넘으면 확 깨니까 쉿! 지금 케빈이 일단 복귀 바르거든요. 그래서 케빈이 검사하고 들어갈게요. 꼬마 친구들 함께 보고 케빈이 다 먹을 거 같은데요. 빅크... 복도... 이제 안파르니까 고기 소리가 안 나요 지금 꼬마 친구들이 잘 먹었거든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들 꼬마 친구들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알아요 먹말 다시 오이 어떻게 먹어있을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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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꼬마키리! 어... 오빠! 여기가 어디야? 도착했어? 지금 촬영 도착 안 했어. 더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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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키리 가 깼어요. 지금 대신 일 90만 원 가지고. 촬영 찍고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어디? 진짜 맛있겠죠? 음 맛있다.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촬영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부가 있죠, 지금? 다시. 깜짝 놀랐어요. 촬영 친구 때. 친구들 기침 같은 거는 그때 내려 사면은 100이 안 넘어요. 아 점점 배부르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꼬마 친구들이 사온 간식이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애들한테 미안해. 근데 먹을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들. 어? 어? 꼬맬리. 어... 오빠. 과자 뜯는 소리가 났는데 뭐야?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몰라. 천둥이 쳤나? 아 아니야 아무 소리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간식 잘 있어? 응. 어? 잘. 어? 자. 빨리 자 빨리 좀 자 빨리 좀 더 더 더욱 빨리 좀 더 더 더욱 빨리 촬영하면 힘내야지. 다시 잠들었어요. 이거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되게 벅었어요. 다행히 꼬마 엘리밖에 해가지고 다행이지. 어?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quéㅜ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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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이.. 마지막 장면 늠뒤 완전 조금만 쓰네요 이번엔 많이 먹으면 과자를 많이 먹었으니깐 조금물 케르틴트 분석 건강한 음료를 마셔야될건데요 진짜 맛있다 홍삼맛이 나는데 사과맛도 나가지고 안쓰지가 않아요 건물 대비 게슴네 조용히 저랑 지금 뭐하는거예 왜 혼자 뭐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よ이 뷔다구요 여깄어요 꼬마 친구들한테 비밀이에요 자전거 직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아 왕권 땡 계민 도착했어요 네! 얘들아 도착했대 으아... 벌써 도착한거야? 음... 그래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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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촬영하러 가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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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량장 도착 우리 그러면 간식 먹자 무슨 간식? 우리 간식 어딨어? 어... 케빈 오빠는 모르겠는데? 근데 케빈 오빠도 배고프다 어이... 소상한데? 오빠! 오빠가 다 먹었지? 전화 친구 그럼 우리 뭐 먹고 해요 애들이 배고프대요 케빈 아까 먹었잖아 아... 아니야! 오빠가 뭐... 형이 뭘 먹어! 아니야 그러면 케빈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아 간식 그런 거 먹지 마 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우리 그래!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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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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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